민주당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당 밖의 문제라면, 당 밖의 문제로 차단하고 싶은 문제라면 이번에는 당 내에서 어쩌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딸을 비롯한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당원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부터 나오죠. 어제 이재명 대표 앞에 앉아있는데 이원우 구현이 비명계 대표주자 이원우 구현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찌를 닮아간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눈높이인가 직접 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부대와의 결합.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골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치를 닮아간다 하니까 앞에 있는 한 의원이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비명계 나치당 비판에도 개딸 권한 강화 밀어붙여. 민주당 취재하는 최주영 기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게 민주당 당원을 고치겠다 이러면서 어제 중앙위원들 투표를 한 건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올리고 대의원의 비중을 낮춘다. 표심의 비중을 올리고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결을 한 건데요. 원래는 권리당원 60명이 대의원 1명의 표의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대 1인데 이걸 20대 1로 권리당원의 비중을 확 올리겠다. 이런 취지의 투표였고요. 또 하나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10%에 대해서는 원래 페널티를 감점을 20% 부과했는데 그 비중을 30%로 올리겠다. 이런 내용도 투표에 붙였는데요. 이 두 개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 다 찬성을 얻었는데 이 얘기 가지고 지금 말들이 나오는 게 이게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부대의 결합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꼴은 그 꼴을 닮아가고 있다. 무슨 나치당이다. 이렇게 강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다른 비명기 의원인 홍영표 의원도 혁신이 제한 1호가 뭐였느냐. 불체포 특권 포기였는데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선 넉 달을 앞두고 공천 룰을 바꾸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경기를 지금 하는 와중에 룰을 바꾸는 것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등 비명기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픽 좀 다시 볼까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60대 1. 아니 왜 같은 당원인데 한 사람은 한 표인데 왜 대의원은 60표야. 이런 생각 사실 저도 가졌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은 호남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당원이 훨씬 많아요. 영남이나 부산, TK 가면 민주당원 거의 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원 전체의 뜻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 호남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영남의 의견은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전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대의원들의 비율을 좀 높여줘서 한 60% 정도는 60대 1 정도는 줘야 이게 전체 국민의 생각과 비슷해진다라고 해서 원래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의원 대표 이게 직접 문제주의라기보다는 약간 간접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는 거죠.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쪽으로 하면 당원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복잡해도 이 정도 말씀드리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제 의결한 것 중에 두 번째 일단 개딸들의 의결, 의결권을 강화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총선에서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들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나와요. 결과도. 그런데 여기서 하위 10%가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감산을, 감점을 줘요. 감점. 감점을 어떻게 매기느냐. 정량평가라는 게 있고 정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량평가. 이건 숫자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회의에 몇 번 참석했느냐. 그다음에 자신의 공약을 지켰느냐. 이런 거. 법안을 얼마나 발휘했느냐. 몇 개. 몇 숫자로 나옵니다. 정량평가. 그런데 이건 사실 객관적이긴 한데 의원들 평가표 쭉 나오고 점수 매기면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난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누구는 빵, 누구는 200 이런지는 않잖아요. 비슷비슷하답니다. 어디서 결정적이냐. 정성평가. 이게 정성평가라는 거에서 많이 좌우가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의 기여도가 얼마냐. 아니면 우리 당의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 이걸 누가 평가하는데요. 이게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평가하냐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최재원 기자가. 더 복잡한 부분만. 더 복잡한 부분만.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비중이 더 결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의원평가가 한 천점 정도 되는데 그중에 22%, 그러니까 220점 정도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역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220점이나? 그게 이제 주관적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퍼센티지로는 거의 22%죠. 천점에 220점이니까 22% 정도인데 그 내역 중에는 의정활동 수행평가 가운데 정성평가가 포함이 되고요. 또 기여활동 수행평가 가운데 정성평가가 들어가고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 가운데도 정성평가 비중이 한 100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따져보니까 전체의 22%인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다른 부분들은 SNS에 얼마나 내 의정활동을 홍보했느냐 이런 식으로 SNS 게시물 숫자를 센다거나 아니면 법안 발의를 몇 개 했느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의원들 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점수 자체가 대동소의한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성평가에다가 플러스 의원들끼리 서로 의원을 평가하는 부분, 보좌관이 다른 의원을 평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깰 수가 있잖아요. 조직적으로 이 의원에 대해서 나쁜 점수를 주자라는 걸 의원들끼리 또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식의 정성평가는 특히나 당내 소수 의원들로 꼽히는 비명계 의원들은 좀 두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제 중앙위원회 발언에 나선 비명계 의원들도 하나같이 한 얘기가 경기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축구 경기 하다가 룰을 바꿔서 후반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골을 이렇게 넣으세요라는 식으로 규칙을 바꿔버리는 게 총선을 넉 달 앞두고 과연 이게 온당한 당의 정신이냐라는 식의 반발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 예를 들어서 지금 후반전 우리팀이 지고 오고 있다. 지금부터는 한 골당 2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총선이 4개월밖에 안 남은 2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당원을 개정한다? 이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박용진 의원의 지적입니다. 당원 당규는 국민들과 한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원 당규를 함부로 바꾸고 당이 그렇게 편리주의로 가면 당원은 누더기가 됩니다. 박용진 의원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 설훈 의원이라든가 전해철 의원 등등 지금 보시면 저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설훈 의원 시스템 공천 손 안 보는 게 단합이한 지혜입니까? 선과 앞두고 함부로 바꾸는 나쁜 전례가 될 것입니다. 전해철 의원 설훈 의원 정성평가한다면 이른바 개딜로부터 좋은 점수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개딜들 항의 받았었잖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공천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나찌라고 하는 저 표현은 저는 정말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나찌 시대 히틀러 앞에서 저런 발언을 하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폭주 실정에 대한 정권 심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한쪽에 있고 그렇지만은 당내 민주주의도 준수돼야 한다는 그런 절차적인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서 현명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헌당규 개정하고 관련해가지고는 대의원 비중 확대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은 일종의 상원이라고 보고 권리당원은 하원이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현명하게 조화를 해야 되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인데 또 이제 권리당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 오비리락이다 하는 이런 면에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총선이 끝나고 하는 거 어떻게 되냐 하는 시점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 이제 현역 의원들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것 정성평가 정량평가 저희들도 옛날에 이제 공직에 있을 때 평가를 해보면 이게 객관을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정성평가가 어떤 면에서는 불공정할 수도 있지만 공정하게만 하면 저는 더 정성평가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일부 의원님들은 이제 왜 하필 지금이냐 경기 후반전에 바꾸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경기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건 저는 찬성하는데 저걸 다만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른바 이제 개딸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앞으로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게 가늠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 두 가지 민주당의 개정사항 중에 당원당규 개정 즉 대의원의 득표 비중을 줄이는 것 거기 그것이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환심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신호입니다. 이 당은 개딸 위주로 간단한 신호를 주기 때문에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서 결국 후보들을 결정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 더 큰 얘기는 뭐냐면 당이 결국 이재명 대표 개딸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 유일 체계로 계속 간다. 총선 이후에도 간다. 사법 리스크 계속 강화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당은 다음 전당대회도 이재명이 다시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당이라는 인식을 당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 본 포석이다. 이게 훨씬 더 민주당의 정당 활동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 당했죠?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 소식이 있어서 이거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경찰을 향해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사고를 마무리하십니까? 라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왜 일찍 발표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화물을 싣고 갔으며 목격지가 어디였으며 출발지는 어디였으며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이야기한 거냐 근데 왜 단순사고라고 그때 발표를 합니까? 그럼 나 조사도 안 해놓고 난 다음에 단순사고라고 그래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때 허리 척추가 그때 이제 좀 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쫄뜩거리면서 지나가는 차들 좀 서라고 그래가지고 좀 세우면서 이렇게 건너왔다고요. 대리기사 아저씨가 이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해가지고 차 앞쪽으로 가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사고 나고 몇 분 동안 앉아있는 게 상식적입니까? 그동안에 운전을 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양측의 주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사고 당시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왼쪽에는 트럭 1차선 오른쪽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타고 있는 SM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서로 2차선 들어가려고 하다가 앞에 가던 승용차를 뒤에서 쿵 그런데 저렇게 나서 180도 돌고 1차선에 멈춰 섰었던 겁니다. 저때 1차선에 다른 차가 안 왔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였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왜냐? 누가 먼저 2차선에 진입을 했느냐. 그런데 이제 경찰이 봤을 때는 2차선에 먼저 진입한 건 트럭이다. 그래서 나중에 진입한 차 여기 보면 트럭이 먼저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진입한 차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트럭이 왜 1차선으로 달리는데 트럭이 1차선 가는 것도 잘못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뭐 저희들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거 뭐 누가 무슨 배우가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왜 우리 잘못이냐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배우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병상에 근데 누워있잖아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저렇게 공개를 했는데 자 문제는 저렇게 계속 병상에 누워있으면 최지원 기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장동 재판 원래 오늘 예정이 돼있던 재판이 있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이 아니고 김만배 씨 또 남욱 씨 이런 분들의 민간업자 배임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오늘 이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과 11일 두 차례였는데 이 부분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두통과 요통이 심해서 신체적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흘 정도 모두 뒤로 미뤄진 상태고요. 그래서 뭐 출석 의무가 지금 있는 재판이 이 대장동 본류 재판뿐이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재판부도 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나는 절대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참 나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극단적 선택한 거 아닙니다. 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죠. 아무튼 혹시 이런 사고가 나니까 절대 저는 그걸 선택할 사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뭐 더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얘기 드리죠.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 나오자 이렇게 반발합니다. 왜 기승전 이재명입니까? 이낙연 대표님 신분신분까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냈네요. 이낙연 대표님 만나실 게 어떤 거 어떻게 사지. 그렇습니다. 가능할 많은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겠지요. 이재명 대표 쪽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제안이. 문제만 생기면 다 기승전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분명 차량 CCTV 봤을 때 유동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걸 갖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음모를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치를 심화시키고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려고 하는 가장 나쁜 어떤 술책이다라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저 질문을 한 기자도 많지 않아요. 사실 기자들도 이재명 대표한테까지는 질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제주영 기자. 저거를 어떻게 확대해서 가겠습니까. 대장동권에 대해서는 특히나 재판에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만 계속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건 묻지는 않고요.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 사고 관련해서 그 전에 여러 불의의 일들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 과정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부는 직접적으로 묶기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단순 이렇게 연결짓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문제는 핵심 증인이잖아요. 김용희 왜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까. 유동규의 진술 때문이고 앞으로 정진상과의 재판 과정에서도 유동규가 할 역할이 꽤 많은데 증인으로서 어떻게 영향은 없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유동규 본부장이 무사했기 때문에 정말 천만다행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실체 진실을 가리는 데 있어서 핵심이고 이분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일만 터지면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럼 전역하신 병장님이 그랬습니다. 이러면 그냥 묻어졌어요. 너무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도 똑같아요. 형사사건의 핵심 증인이나 공동 피고인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다 그쪽으로 미루어요. 사실.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은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박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드는 내용이 나왔을 때 유동규 본부장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건 이래서 그랬어요. 라고 재반박이 들어가면 모든 게 의문이 해소돼요. 사실 민주당 쪽에서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오락가락한다고 주장을 했었지만 김용재판에서도 그렇지 않은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박하고 공격했던 것들이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이번에 크게 다쳤다거나 이랬으면 그게 어려워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큰일 날 뻔한 일이었고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실체 진실이 더 밝혀져야 되는 사건에서는 이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더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자칫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호까지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이거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고 김문기 처장의 경우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에요.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김문기 처장 극단적 선택했죠. 물론 이제 뭐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킨다는 건 아닙니다만 대장동 사건에서 만약에 김문기가 지금까지도 살아 있었다면 그래서 유동규처럼 태도를 바꿨다면 아마 재판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이미 핵폭탄이 몇 개가 더 터졌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지금은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김문기 처장도 똑같이 얘기했으면 사실 어느 정도 국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심리 상태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부분으로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고 지금 보호를 더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